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성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감당하는 사람을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며 인하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혁에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은혁이었던 노아의 은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월 소지를 통하여서 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편만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가 점점 세상에 편만해져서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는 이대로 두면 온 세상에 파멸될 위기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르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파멸에 이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육남매 중에서 아주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동사철이 되면 언니, 오빠들이 부모님을 잘 도와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의 힘이 되어주었는데 저는 그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말에 온 가족이 모여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린 제가 언니, 오빠들 사이에 끼어서 무엇인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하신 말씀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오늘 밥값 했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온 가족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그 어릴 때 그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처음으로 가족에 필요한 일원이 되었다는 가족의 일에 동참하였다는 그 희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간격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어린 제가 도와보았자 무슨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께서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동참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파밀로 내려갈 때에 그것을 막는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먼저 오를 소지의 기억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에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세 번 설명하고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첫 번째 한 설명에 대해서 그 다음 말이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앞에 했던 말을 설명하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노아는 의인인데 왜 의인이냐면 그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완전한 자이인가에 대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 6장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은 욕기서 1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욕기서 1장 1절에 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은 첫 번째로 순전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은 순진한 사람인데 왜 순진한 사람이냐 하면 그가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그가 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애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가 순전한 이유는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이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밀로 내려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준비된 깨끗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장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왁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왁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은혜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갑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그가 악인이든지 그가 의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내립니다. 햇볕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야 내리지 않고 비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야 내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시험 보기 전날 선생님께서 꼭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다루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이 그 다음날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기시키고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날 시험을 치를 때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그러나 그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근성으로 듣고 또 집에 가서도 다시 확인하지도 않으면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억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선생님은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짚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기담아 들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근성으로 들었던 자들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매길 때 스님께서 상투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내가 그날 그때 그렇게 짚어줬는데 이것도 틀리냐고 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우, 특별 과외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노아는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여왁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의 육장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스 저자는 11장 7절에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야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야마 그는 자신의 집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스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 비록 타락한 세대의 부패 속에서도 노아는 그의 창조주께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 고체와 부패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며 너희를 어두운 때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이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야 할 것이다. 가려법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노아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